20일 삼성 SDI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2차 전지에 대한 투자심리가 호전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일 종가는 전일과 같은 72만 7천원입니다. 주가는 1월 4일에 67만 천원보다 8% 오른 수준입니다. 삼성 SDI는 미국 완성차 업체인 스텔렌티스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생산등력이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3분기 실적은 호주가 예상됩니다. KB증권은 3분기 영업이익이 3,434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28%, 매출액은 17% 증가할 전망입니다. 삼성 SDI의 최대 주주는 삼성전자로 지분 19.5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 SDI는 외국인 비중이 44.68%, 소액주주 비중이 61% 수준에 이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비엔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구매해 disc지 않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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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배 MorYA